엄마가 나 시작할 때 막 시끄러운 소리 돼도 돼? 나도 돼 빠오빠오빠오빠오 이런 거 할 건데 편집자님이 알았어요 주의식 마땅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옆에는 자 많이 보셨죠? 안녕하십니까 포켓몬 3회차 라니입니다 또 라니님과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를 한번 해볼 거고 오늘은 또 특히 컨셉이 울트라 네크로즈마 VS 지가르드 퍼펙트 폼이라서 이 레일이 좀 깁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 하나 선택하실래요? 선생님 어느 쪽 가고 싶으시죠? 저는 저번 영상이 왼쪽에서 망했기 때문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씨 저는 어? 저는 지가르드고요? 어?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폼이네 그러면은 장비 챙겨서 한번 시작해보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가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얍 홋 타마쇼 타마쇼 빡 아 어 예 바로 갑시다 오케이 꽝 깍 하하하하하하 아 여기 뭐임이고? 입술이 다 두껍네 나온 애들이 마그마그 아구 오케이 딴 근데 이번 오하! 다 초록색이에요? 어 저 잡아도 되나요 혹시? 아 잡아도 됩니다 잡아도 됩니다 아 하하하하하하 네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이 토대북이거든요 버드렉스? 버드렉스? 이게 말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버드렉스 잡아갑니다 갑니다 넵 빠옹 어? 어 얘도 환상이긴 합니다 아 아 둘이죠 하하하하하하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긴 하네요 걘 아니 잡으실래요? 아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? 이거는 잡아줘야지 아니 너가 잡아서 존설인 줄 몰랐어 뭐야죠? 확실히 이기 때문에 어? 랜드로스 랜드로스? 랜드로스 타입이었죠? 얘가 땅 비행 타입입니다 땅 비엠이요? 진짜 땅이 토대북이가 있는데 잡아 잡아 어쩔 수 없어 이걸 봐봐? 어? 땅 잡힙니다 대단해 편집자님이 알아서 좋은걸로 편집해 주시겠지 아 아 잡아도 됩니다 아 토네루스 시리즈 야 뽑았다 뽑았다 아하하 으으 뽑았다 그럼 빠르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집자님 이거 스킵해주세요 이번 영상 조회수 안 나오면 편집자님 데리고 나서 럭키블럭 레이스 해야겠다 자 그럼 레벨 설정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설정 마쳤고 옆에 있는게 제 최종 배틀 파트입니다 하나 둘 셋 배틀 이번엔 반드시 이겨주지 아니 잠깐만 나 지갑에도 안내고싶었는데 어 싸우전도 에너 심판의 뭉치 어 뒤지게 아픈데 잠깐만 이거 튀어야겠다 이번에야말로 떳쓰글 어 미친문 해봅시다 어 잠깐만 얘 유리봄인디 심판의 뭉치 괜찮아요 이거 최면술 지금이라도 포기해 뒤졌다 시뿌리기 났어 피나 미래예지 미래예지 써서 어쩔건데 니가 니가 아 심판 응 효과없어 나 고스트야 그렇다면 누워라 네크로스마 아 잠깐만 쟤가 왜 나온 아스트랄비트 어 잠깐만 메테오드라이브 으아아아악 이씨 메테오드라이브 아프다 근데 변신 못하는거 보니까 뭐 버그 있는거 같은데 괜찮아 모르겠다 시야놈보 렌드로스 아스트랄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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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쉽게 됐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실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구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바 저게 Agora 노네 렌드로스 렌드 Like 요 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